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시험대비 오독오독 금융상식 심화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심화이론 강의는요 구성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2021년 시험대비 교환과 2022년 시험대비 교환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 변경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본이론을 공부했다는 전제를 깔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이론을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을 듣는 것이 좋은 공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할 때 우리가 빼놓고 왔던 부분이 있죠. 어차피 새로운 교환이 발표되면 그때 가서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또 남겨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체국 금융상품 보험상품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법령이에요. 법령도 자질구려하게 이 법령의 개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덩어리가 크게는 그런 것들을 빼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소하게 우리 교환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하게 변경된 사항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덩어리 크게 우리가 남겨뒀던 부분이 있죠. 심화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고 남겨뒀던 부분들이 이번 강좌 안에 다 들어와서 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변경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부분들에서도 우편상식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제 문항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편상식의 볼륨감이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편상식에 대한 부분들에 살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뼈대는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존에 생략했던 디테일들을 여러 가지를 살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이 상당히 볼륨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우편의 변화 부분도 좀 볼 텐데 그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도 국제 우편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로 여기에는 추가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골격은 그대로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만큼의 강의를 다시 한 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게 무용지물인 거냐 그냥 심화 이론에서 다루는 국제 우편 파트를 그냥 공부하면 되냐 이제 그것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양이 기본 이론 했던 만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거나 이 금융상식이든 우편상식이든 기본 이론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심화 이론을 얹는다. 이 생각으로 가시고요. 다만 그 안에서 국제 우편 파트만큼은 굉장히 볼륨감이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또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강의는 하되 그런데 그 또한 기본 이론이 바탕에 깔렸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심화 이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모두에 서두에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남겨뒀던 상품들하고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은 기본 이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 이론에 거의 이제 의존을 해야 됩니다. 거의 의존하고 이번 시간에도 이제 준비한 내용이 그런 건데 다소간 바뀐 부분들 이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그걸 모아내서 전체 단원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는 좀 아시겠죠. 30강이 넘어가지 않도록 강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강의 수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30강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강의할 예정이니까 기본 이론에다 얹어서 그 정도면은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만한 양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해서 1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 상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예금편과 보험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금편에서 바뀐 부분들 작게 작게 바뀐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교재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고 교재에서 제가 이제 찝어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가면서 그러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요. 우리 1장 맨 앞에를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를 펴보시면은 이제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단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원에서 이제 더 소단원으로 내려오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연결 이 소단원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국민경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뭇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명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이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 국민경제는 결국에 주체가 누구 누구였나요? 민간경제 주체라고 하는 우리 가게하고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3대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경제의 순환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경제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름이 거시경제학이에요. 크게 보겠다는 얘기죠. 거시경제학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게 국민경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만 발라내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설명방식은 이거였어요. 이게 구교환입니다. 2021년도 시험 대비 교환이 될 텐데 여기 보면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물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기억해두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있고 그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순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요. 요렇게 좀 바꿨습니다.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거는 뭐 이제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렇더라. 라고 하는 부분만 뺐어요. 이제는 좀 뻔뻔해져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정의한 거야 라는 식으로 써놓은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인간이 물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한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물질적 활동에는 활동의 주체가 존재하고 활동 주체에 대한 일정한 흐름 음의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순환이다. 요렇게 해서요. 사실상 약간의 변화만 좋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바뀐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찝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디테일하게 찝어드릴 예정인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서 어 여러분들이 요렇게 아주 진짜 소소한 부분에 변하지만 아 이런 것도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복습 겸겸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 관련된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게 오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 이게 이제 신교환이에요. 신교환에 새로운 교환에 오류가 생겨버렸는데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가계와 기업이 원래 정부가 없이도 민간경제 주체들끼리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성립이 됩니다. 이론상. 현실에서는 좀 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가계기업 둘의 경제주체만으로도 순환고리가 형성된다라고 보고 여기 보면은 여기 노동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임금지대 임금지대 이자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생산요소시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생산요소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그거에 대해서 상품구매대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산물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두 개의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가계는요.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여기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급자. 가계가 생산요소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것을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산요소를 고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니까 실물의 흐름이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대가가 가는 게 화폐로 가게 되는데 그 화폐로 가는 것을 쩜쩜쩜쩜쩜쩜쩜쩜 이렇게 파선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가계가 공급자면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계 쪽에서 노동, 토지, 자본이 나가서 기업 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화살표를 실수했죠. 그죠? 화살표 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도 한번 보시면 대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업으로부터 임금, 지대, 이자가 이렇게 흘러가서 가계의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뭐지? 이러고 이제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인간이다 하는 일이니까 실수라고 하는 영역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교환에서만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이제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뭐 마침표 부호까지도 굉장히 크게 신경 쓰시고 있으신데 뭐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제가 한 실수는 아니어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정정은 똑바르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와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생산물 시장으로 가서 보면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요. 즉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고용하여 그걸 가지고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죠. 그 생산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재화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상품으로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것이 이제 기업에서 가게 쪽으로 가고요. 가게에서는 이것에 따른 이제 구매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소비 지출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또 전해져 갑니다. 여기 화살표는 똑바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서 민간경제 영역이 있는데 다만 이제 가게와 기업이 완전경쟁 시장에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이론상으로 둘만 있어도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고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요 사이에 훅 끼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훅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끼어들어가서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요. 뭘 하느냐. 세금을 걷어요. 이렇게 세금을. 양쪽으로부터 다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공공재나 SOC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공공재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재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시장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거래되기가 어려운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뭐 국방, 치안 뭐 이런 거 있죠. 가로등, 도로, 항만, 무슨 뭐, 또 등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관여해서 세금을 걷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해서 공공재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를 포함한 그림이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준 거는 참 잘한 일인데 여기서 화살표가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잘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넘어가서요. 제 2장으로 갈게요. 1장에서는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1장에서는 요게 이제 단원이 금융경제 일반에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에서 공부했던 얘기에서 크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 없다. 요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좋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2장으로 이제 건너가 보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와요. 자, 이 단원이 나오는데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금융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뤄지는 상품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회사의 종류들이 맨 앞에 이제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은행과 그리고 이제 비은행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기타금융회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거는 크게 없어요. 작년 교환하고 올해 교환하고 이 부분에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건 없어요. 어떤 은행이 파산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디 은행과 은행이 합병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소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개수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시험에서 크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뱅크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 두 개가 있던 것에서 이제 토스가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이제 등록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가 더 늘긴 했다. 그런데 그건 뭐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지나가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축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쭉 지나가 보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투자상품이 나와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37페이지 여기가 이제 됩니다. 우리 신교환으로는 3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신교환으로는 37페이지가 되고 구교환에서 35페이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럴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상호 비교해서 보시면 될 텐데 우리 신교환으로는 지금 3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펀드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달리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구교환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교환도 맞고 신교환도 맞는데 설명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를 복습경겸에서 한번 또 한번 읽어나가보죠. 우리 국제통화기금의 경우처럼 원래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국제통화기금은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뒤에 보면 펀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달러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게 이제 우리 기축통화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가 전세계적으로 잘 굴러다녀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이제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발행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무역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이 달러를 가지고 이걸 매개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외환위기라는 걸 겪었는데 그때 우리가 IMF를 아주 익숙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이른바 IMF 사태라고도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 IMF라고 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 미국 달러화가 잘 굴러다녀야 되지만 특정 국가의 어떤 경제 운용상의 미스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제 거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통이 빠지고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완전 패닉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이럴 때 이제 IMF에 손을 내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IMF는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다가 펀드를 조성해 놓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달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빌려주고 나중에 되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 니네 경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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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구조화되어 있고 니네가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좀 개선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막 해요. 그래서 우리도 IMF가 엄청난 간섭을 하고 우리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 걸 다 수용하면서 그때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이 돈 빌려주면서 아주 큰소리 빵빵 치고 빌려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을 텐데 여튼 간에 여튼 간에 이 국제통화기금을 사례로 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만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둔 것이다. 그때 그것을 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투자상품으로서 펀드를 얘기한다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나 혼자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기에 이제 이 투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펀드로 조성해서 이거를 굴려서 수익을 창출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우리한테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번 후 그 수익금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돌려주는 금융상품.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되고요. 법률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집합투자증권. 펀드는 그냥요. 외래어처럼 우리가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서는 외래어를 웬만하면 안 써요. 외래어를 웬만하면 안 써서 집합투자증권이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그 권리 증서에 이래가지고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종전에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운영한다는 뜻에서 간접투자 상품이라고도 일컬었다 그러는데 간접투자 상품의 성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간접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 돈을 불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간접투자 상품인 것도 맞아요. 자, 이제 그런 표현들 이렇게 봐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액 개인 투자자의 경우 기관 투자자와 같은 전문가 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기란 꽤 어렵다. 이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뭉칫돈을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고객을 대신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해주는 것이다. 뭐 설명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거래하는 액수 자체가 좀 이렇게 커져버리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 우리 돈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이런 요인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몸집이 커져서 그만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혼자 자기 돈으로 그냥 직접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큰 힘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고요. 간접 투자의 장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이거를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여기에 정신이 다 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펀드 매니저한테 투자하면 나보다 정보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 또 그걸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제 펀드 매니저 목도 떼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건 뭐 펀드뿐만은 아닌데 원금 손실의 우려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바로 펀드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 방식을 바꿨는가 보면요. 자 이렇게 나눠요. 투자 방식에는 크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직접 자기가 수집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또한 내 돈 고 범주 안에서 이거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액수도 작고 그래서 분산 투자도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란 한 바구에 담지 마라. 우리가 투자 상품은 분산 투자해야 위험을 해지하는데 그 위험 해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투자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간접 투자는 자산 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문성도 있고 투자 위험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간접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교환에서 오해의 여지를 줬잖아요. 오해의 여지. 펀드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불렸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어? 그럼 지금은 간접 투자 상품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펀드가 이런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두 명 이상의 불득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용 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 및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요.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또 이제 주식 채권 인프라 실물 자산 이런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주체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자산 운용 회사가 아 이제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로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이제 개념 정의할 때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죠. 리스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운용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기속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원금 손실에 우려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배당을 받아요. 수익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런 거를 설명할 때 한마디로 잘라서 딱 표현할 때 실적 배당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씁니다. 실적 배당 상품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투자의 의사 결정 시 펀드의 운용 특성 그리고 투자 위험 및 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인데 이것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원금 손실 우려는 얼마나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의 P를 또 지불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를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빼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판단은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는 내 돈을 넣는데 당연히 아무리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그냥 믿기 꺼니 하고 맡겨놓으면 그러면 또 곤란하죠. 나중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고 그러면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갈등을 이겨내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를테면 원금에 많은 손실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니터링도 잘하고 그래서 필요시 펀드 교체 여부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바뀐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요. 펀드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펀드의 구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림 2-2를 좀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구조 38쪽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면은 우리 이제 신교환에서 지금 38쪽이에요. 보통요 구교환 신교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구교환보다 신교환이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 정도 더 많아요. 플러스 2. 그렇게 돼서 이제 예금편은 보시면은 거의 얼추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기존의 그림은 이런 거였어요. 이 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산운용회사가 이 상품을 주관해서 이제 운용 자체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다만 이제 펀드 판매회사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을 보관해주는 회사를 따로 둡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고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어서 자산 보관회사를 따로 두고요. 서로 견제도 이제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의 돈을 이제 허투루 이렇게 빠르게 오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의 사물을 수탁해주는 회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펀드가 운영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4개 회사가 다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그림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끔 만들었어요. 대신에 어우 딱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쫄아야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투자자가 있는데요. 투자자가 이제 펀드 환매, 펀드 판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판매 회사로부터 펀드 판매가 되면 투자자가 이걸 사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투자자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판매 회사한테 다시 펀드를 환매해서 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매 회사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제 굴리는 것은 자산운용회사잖아요. 집합 투자업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펀드를 설정을 해뒀겠죠. 순서로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설정해놓으면 판매 회사가 이걸 팔아요. 그럼 투자자가 이걸 사죠. 사서 가지고 있다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펀드를 이제 환매하고 해지하고 이런 이제 절차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되찾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것만 이것만 이 과정만 우리가 생각해도 거의 뭐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요. 판매회사가 이 자금을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요. 자산운용회사한테 직접 이렇게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산보관 수탁회사 여기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자산보관회사에 맡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 일반 사무는 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주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네 개의 주체가 있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거의 눈에 띄는 거잖아요. 이 단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산보관 수탁회사도 있고 일반 사무관리회사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복습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나가서 보면은 이제 펀드 투자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펀드 투자 비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펀드 투자 비용의 첫 번째 단원에서의 첫 번째 문장은 펀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는 보통 한 번 지불하고 끝나는 돈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보수, P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 수수료다. 펀드 수수료다.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다가요.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 중에 한 가지로 펀드 가입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펀드를 샀다가 바로 이걸 환매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거는 자산운용회사 등이 행정비용은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굴려서 거기서 수익도 자기네도 좀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하기도 전에 다시 원금으로 돌려줘야 해버리니까 아이씨 그 우리도 비용만 초래되고 득본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겁니다. 너무 단기에 이거를 해지했다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이 페널티가 환매 수수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매 수수료인데요. 이 환매 수수료가 물려지는 기간 요건데 요게 이제 3에서 6개월로 표시가 돼 있던 것을 1에서 6개월로 사실상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3에서 6개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해의 요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개월 2개월 당연하고 3에서 6개월 요정도 안에 찾아가도 환매 수수료 물려요.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서술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요. 당연하다라고 이제 감춰져 있었던 순결점 부분까지 그냥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1에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펀드를 해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운영회사들 등을 비롯해서 금융회사들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환매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3에서 6개월로 돼있던 부분을 1에서 6개월로 이렇게 수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유형이 또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펀드 장점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러다가 뒤에 가보면 이제 펀드의 유형 그래서 기본적 유형 해가지고 나와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표도 있는데요. 환매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펀드냐 폐쇄형 펀드냐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환매를 언제든 할 수 있게끔 열어줄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다른 펀드 가입자들을 또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게 허용되면 개방형 펀드입니다. 그러지만은 첫 모집 때에만 자금을 모집하는 게 폐쇄형 펀드였죠. 자 그리고 추가 불입 여부에 따라서 단위형 펀드냐 아니면은 추가형 펀드냐 요렇게 또 나눠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서 공모형 펀드 사모형 펀드가 나눠졌고요. 투자 방식에 따라서도 거치식 펀드 정리식 펀드 임의식 펀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뀐 부분은 요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금 모집 방법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모형 펀드의 기준을 요거를 이제 이것이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환매가 원칙대로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그리고 이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펀드와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불득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형 펀드가 있는 반면에 소수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 펀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요 공모형 펀드가 50인 이상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 펀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공모형 펀드는 50인 이상이면 공모형 펀드고 그 다음에 사모형 펀드는 그 공모형 펀드의 인원보다 적은 인원 그러니까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가 돼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좀 이제 사모펀드의 조성의 여지를 넓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공모형 펀드는 여전히 50인 이상이에요. 50인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이 된 겁니다. 사모형 펀드에 대한 개념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 개념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래요. 우금 공부할 때 요게 새 교환 나오면 그때 시작하는 게 낫지 괜히 전에 공부해놓으면 헷갈려요. 이런 얘기하는데요. 헷갈릴 게 뭐 있어요? 미리 요런 걸 알고 있었으면 아 바뀌었구나. 확대됐구나. 아 확대됐어. 그래. 50인 미만의 조건 즉 49인 이하의 조건에서 이제 100인 이하로까지 확장이 됐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이고요. 내 기억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해놓으셨던 분들 요 변화된 모습 잘 기억해놓으시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받느냐가 사실은 경쟁력이 돼요. 너 또 그런 만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그만큼 조금 더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서 나중에 3번이라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겁니다. 자 이제 요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표에도 똑같이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표에서도 사무형 펀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100인 이하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로 바뀌긴 했는데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고요. 전문 투자자만으로는 100인까지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디테일한 부분인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일반 투자자 기존과 동일한 인원이 유지되는 것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고 전문 투자자만으로는 100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형 펀드가 또 위험성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손실,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제 무작정 확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만으로 구성했을 때는 100인까지도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에서 하나가 투자가 된 게요. 아 추가가 된 게요. 추가가 된 게 투자 방식에 따른 펀드의 유형 구분입니다. 거치식 펀드가 있는데요. 일시에 거금을 투자하는 형태가 됩니다. 거치한다는 건 돈을 묻어둔다라는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거치해놓는다는 얘기는 묻어둔다라는 개념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립식 펀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립을 하는 건 쌓는다는 개념이니까요. 그 이민식 펀드는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뭐 그때그때 필요하면 투자한다. 이것을 이민식 펀드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거치라는 말하고 정립이라는 말, 이 말만 잘 되새겨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서 표 2-6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6을 보면 투자 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주식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다 60% 이상을 넣는 거예요.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되죠? 근데 채권형은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등급이죠. 등급. 등급의 변화가 있어요. 채권형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세요. 채권형에서 변화가 있어요. 주식형 같은 경우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여기서는 채권형이다 그랬을 때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 요게 기존의 BB 플러스 등급이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BB 플러스 이하인 투자기 등급 채권과 B 플러스 이하인 기업 보험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것을 이제 BBB 이하로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체 펀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BBB 마이너스 이상인 우리 한 기업의 회사체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요거를 이제 BBB 플러스로 요렇게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신용등급 매기는 그 수치인데 뭐 그걸 우리가 다 해서 등급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기준 정도만 요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세 개 있는 게 더 이제 등급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단 높은 거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만 잡아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채권형 펀드에서 이 펀드의 종류 나눠봤을 때 여기 이제 등급을 이제 등급 기준을 매길 때 등급 기준을 좀 상향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기타에 대체 투자 펀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것들을 대체 투자 펀드라고도 얘기한다. 투자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또 부동산이나 아니면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별도로 이제 대체 투자 펀드라고 한다. 요 명칭 하나 더 추가된 것도 체크해놓고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서 2장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공부들을 우리가 했었었는데요. 했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음 여기서요. 일단은 증권거래세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요거를 요거를 좀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71페이지. 자 저도 이제 책을 찾아볼게요. 자 71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음 표가 이제 3-7이 나와요.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우리가 부동산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부동산하고 비교해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굉장히 이제 화두죠. 양도세.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그 차이. 그러니까 이제 팔을 때 양도를 해줄 때 그때 이제 내가 거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네 그렇게 걷어요. 그렇게 걷고요. 그리고 거래할 때도 세금을 걷어요. 거래할 때도 취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 걸 다 걷는데 그런데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증권거래세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요것도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는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이 이제 2022년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이 되다 보니까 바뀐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 놔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거 낮아지기 이전의 세율 말고요. 바뀐 세율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혼동이 올 부분은 없을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0.1%에서 0.08%로 낮아졌고요. 코스닥도 0.25%에서 0.23%로 낮아졌습니다. 코넥스는 변동이 없고요. 비상장 장애 거래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0.45%에서 0.43%로 또 낮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이 되면 2023년이 되면 아예 코스피에서는요. 요게 이제 0%가 됩니다. 0%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0.15% 코넥스 0.1% 유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 비상장 장애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0.35%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를 0%로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 단계로 중간에 이렇게 단계별로 낮추는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나머지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4장은 예금 업무 일반 사항입니다. 예금 업무와 관련된 일반 사항인데 이제 1-3-1에 보니까 약관 일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일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예금 계약의 성질이 뭐냐 뭐 소비 임치 계약이다 뭐 상사 계약이다 부합 계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 그랬었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의 법적 구조는 어떤지 정기예금과 별단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당자예금의 법적 성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계약의 이제 성립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증권률을 가지고 입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송금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관 일반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요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관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쭉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요. 계약 시 약관을 고객이 원하는 수단 중 하나로 선택한 다음에 교부해라 요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말랑말랑한 규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좀 강화하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계약 시 약관을 고객이 원하는 수단 중 하나로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점에 와서 약관을 직접 수령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보든 아니면 문자 수신을 하든 비대면 수령을 하든 어떤 것이 됐던 간에 고객이 원하는 수단을 하나 선택해서 그 방식으로 교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변화죠. 이것은. 자 그래서 그 내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금 업무 일반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의 순위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법정 상속의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순위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가 제1순위가 누구였냐면 제1순위가 보면은 여기 이제 직계의 비속입니다. 직계의 비속이었고 제2순위가 누구였죠? 제2순위가 직계의 존속입니다. 부모죠? 부모. 직계 존속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3순위가 있어요. 제3순위가 있는데 제3순위가 형제자매였어요. 형제자매가 있고요. 그리고 제4순위가 있죠. 제4순위 이렇게 하면 제4순위는 바로 이제 사촌 이내에 반개혈족 이렇게 됩니다. 사촌 이내 반개혈족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해요. 손을 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큰 개정은 없어요. 민법에 대한 큰 개정이 없어서 뭐 이거는 기존대로 공부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4순위의 지위를 어떻게 좀 바꾸자는 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 유원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법정 상속 대상자였던 이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되찾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유류분에 대해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빼자라고 하는 이제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아직 그것이 확정되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논의는 있구나 정도로 그냥 흘려들으시고요. 우리는 이 교환대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이대로 나온 대로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뭘 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배우자 부분이 빠져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거 그거를 봐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요. 제1순위가 상속받을 때 공동상속하고요. 여기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고 그리고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도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는 거예요. 공동상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까지도 없어.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살짝 끼워 넣는 거죠.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겁니다. 배우자가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 배우자까지 없어야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교안에서는 그냥 1순위 2순위를 원래 민법에서 적어주고 있는 대로만 소개를 했다가 그랬다가 여기에 배우자도 들어가 라고 하는 거 배우자도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기본이론 할 때도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헷갈릴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5장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건너가 보면은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전자금융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런데 전자금융에서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이 어떠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교환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금융에서는 당연히 신원인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상으로 신원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공인인증서라는 표현 요게요. 계속 요렇게 반복이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록으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소개해 줬거든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어요. 라고 소개만 딱 해줘 놓고 본문에는 다 죄다 공인인증서라는 표현들을 쭉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용어에 대한 혼동이 좀 있었을 수 있는데 뭐 어찌됐거나 지금 보니까요. 신교환도 개정한다고 하면서 여기도 급하니까요. 기존 교환에서 오타 같은 거 있었던 게 신교환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 다 꼼꼼히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꼼꼼히 보진 못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이 또 나왔다 하더라도 아 이거 공동인증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잘 알아서 새겨 들어주면 좋겠다. 명칭이 바뀐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표현인 건데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여러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까지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세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었고 기준의 기존의 인증업체들은 이것을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추세인 건데 기존에 써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인증서로 계층을 해가지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공동인증서의 발급은 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보통 들어가보면 클릭할 수 있는 단추 밑에다가 가로열고 구공인인증서 이렇게 또 써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 보시고요. 6장으로 가보시면 우체국금융 일반 현황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우체국금융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인데 그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우체국금융 관련된 법령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법령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 우리 교재 뒤에 숨어있는 교재 뒤에 같이 담겨있는 법령만 같이 볼 예정이긴 한데요. 어쨌건 여기에 보면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겠죠. 공무원들은 움직일 때 법령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재량행위라 하잖아요. 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량행위는 자신의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행위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놓고 보시면 요렇게요. 이제 관련 법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 위치가 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편 환법에 요 법률에 소관된 대통령령으로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는 저 아래쪽에 따로 뒀다가 이것을 끄집어 올렸어요. 표의 변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위치만 좀 바뀐 거죠. 이 관련 법령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법적지위는 아시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회에서 이제 재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률에 대한 재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게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재정 개정하는 법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데 뒤에 요렇게 꼭 령자가 들어가요. 령자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지휘가요. 대통령령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총리가 또 발표할 수 있는 명령도 있어요. 그걸 총리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주로 다 하고요. 이거를 이제 시행령이라 그래요.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시행령을 두고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각 부 있죠. 부 부의 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주된 부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령이다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시행에 관련된 시행규칙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시행규칙이다 음 이렇게 해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집행을 위한 디테일 더 디테일 요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부령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행규칙 규칙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의 이름 뒤에 보면 여기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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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이라고 돼있는 것들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돼있는 것들은 부령입니다. 부령 근데 이름이 조금 요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 시행규칙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행령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소간된 파생된 법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꼽아볼 수 있다는 걸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이 굉장히 이제 볼륨감 있고 중요한 단원인데요. 별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우체국 금융상품과 관련된 것은 별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따라오시면 돼요. 다음 강의에 바로 이어서 요 7장에 관련된 걸 할 건데 요거는 기본 이론에서도 잘 안 들었던 부분이어서 요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요거는 씬빙으로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보면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우체국 금융에서 이제 스마트 뱅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체국 스마트 뱅킹은 공인인증서 외 지문인증 얼굴인증 패턴인증 핀인증 이용자 핀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요렇게 바꿨습니다. 우체국 스마트 뱅킹은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 대신에 공동인증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공동인증서 그리고 이제 금융인증서가 이제 만들어져서 금융기관들은 금융인증서를 또 자체 발급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신원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인증서는 비범만 이렇게 잘 넣으면 그대로 이제 돼요. 매체 같은 거 따로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는 매체가 또 따로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저장 매체를 통해서 저장해놓고 그렇게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공동인증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던 것을 보다 더 사실은 간편하게 비범만 쳐 넣으면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금융인증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는 또 매체별 또 이제 저장을 해놓더라도 폰으로 또 복사해서 옮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놓으면 여기저기에서 다 금융인증서로 본인의 신원확인이 그냥 됩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좀 생략된 거다. 공동인증서도 결국에는 좀 우격우격 해가지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이렇게 다 쓰기는 했고 따로 매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어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막 복사해서 넣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인증서는 그런 과정이 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인증이라 그래가지고요. 여호 안에 이제 개인인증번호 패턴인증 지문얼굴 등 생태인증 생체인증 그리고 이제 패스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음 보시면은 8-3표에 우체국 스마트뱅킹의 주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 주요 서비스 우체국 스마트뱅킹이라고 하는 어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전면 좀 개편을 어 좀 해서 내용이 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상품 가입 상품 조회 및 가입 그리고 이제 추천 상품 금융상품 계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공이 되고요.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계좌관리 이체 결제 출금 공과금 해외 송금 환전 전자 문서 지갑 요런 게 또 됩니다. 오픈뱅킹 그래가지고요. 어 여기에서 또 이제 오픈뱅킹의 등록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그리고 등록 핀테크 선불 계좌 조회 및 관리 요런 게 또 된다 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되죠.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픈뱅킹은 어 요게 금융기관별로요. 내가 여러 군데 금융기관을 거래하면 어 여기에 거래하려면 열로 들어가고 사이트 찾아 들어가고 인터넷 뱅킹 할 때 또 다른 금융기관 가려면 여기 또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픈뱅킹은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들어가서 다른 은행의 업무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오픈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체국도 이제 이렇게 우체국 금융 어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스마트 뱅킹에다가 요런 이제 서비스 기능들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이제 서비스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막 하나하나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다 평소에 해왔던 경제 행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그냥 읽어보면 읽어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정도의 내용들이라서 이걸 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전반적으로 개편됐다는 걸 소개해드릴 테니까 요거 기존에 봐 두셨던 분들도 새로운 표로 다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뒤에 이어서 보험, 체크카드, 펀드 그리고 기타에 관련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표 8-8로 가보면 어 이제 전자금융 보안매체별 거래 이동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이제 좀 바뀌었냐면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대목에서 우체국 간편인증서 요거는 고대로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공동인증서로 바꿨고요. 금융인증서가 하나가 추가되어 왔어요. 설명은 더 필요 없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에 연동해서 여기에도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 밑에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가 됐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이 또 제휴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제휴서비스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까지 다 파급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농어촌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 이 사설 이 저 금융기관 회사들은 여기는 돈이 돼야지 뭔가 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들은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금융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하려면 우체국이 어 전국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우체국이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 이렇게 창구만 개방 같은 것들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창구만 개방을 해서 창구만 공동 이용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다른 거래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어 거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된 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접수대행이에요. 건설 근로자는요. 퇴직금이랄 게 없잖아요. 퇴직금이. 그래서 건설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면 특히 이건 일을 하기가 더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98년도 이때 이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제 단체를 만들어서 퇴직 몇 금하고 유사하게 공제금을 여기다가 정립하게끔 하고 이것을 이제 60세가 되면 찾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인데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접수대행이요. 접수대행 접수대행을 이제 하게끔 했다. 이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체국 금융에서 요 퇴직 공제금을 찾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접수 있잖아요. 이 접수를 대행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아두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액수가 크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 수준 있잖아요. 보통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내가 발품을 팔아서도 꼭 내가 받아야 될 돈이야 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요 액수가 되면 그거는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굳이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이 저 직접 이거를 수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런데 소소한 액수가 있어요. 작은 액수. 작은 액수가 남아있을 때 이거를 이제 아우 야 이거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서 뭐 이렇게 행정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유 그거 언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이러고 그냥 말거나 아니면은 또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화해서 특히 우체국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접수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간편하게 우체국에 와서 그냥 하세요. 얼마 안 되더라도 하세요. 일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요건이 성립됐으니까 이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시작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이제 추가가 돼서 창구망 개방 업무가 11개 업무가 요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리고요. 서비스 개방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전자금융 서비스에다가 공동인증 서비스 요거는 요거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용정보 서비스가 삭제가 됐어요. 신용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서 9개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는 늘고 요거는 줄고 해가지고요. 예 거기에 이제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표 8-11에서 요거 이제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172쪽 잘 보시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8-12의 표인데요. 같은 페이지인데 제휴기관 및 이용 가능 업무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어 이제 기존에는 KB 하나은행 그리고 자동화기기 한정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제휴기관에 하나은행이 딱 한이 딱 이제 어 다른 은행들처럼 그대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변화가 있다는 거 이 군더더기 이렇게 붙여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요거 이제 변경된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확인해 어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대행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된 서비스라서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어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우체국 2020년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창구망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아까 창구망 업무제휴 서비스에 한 가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요. 운영하는 데가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랑 이제 업무제회를 맺어가지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접수업무를 대행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세상을 보면요. 어 이제 그 2020년 5월 26일 이전 퇴직공제부금 정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2일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60살이 되면은 퇴직금처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수가 안 돼요. 일수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걸 안 챙겨주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안 될 일이다. 라고 국가기관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250일 미만이더라 할지라도 자기 명의로 내가 일했던 회사가 이거 부금을 부어준 거거든요. 아 그리고요. 건설회사 소속인데 내가 거기에 정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은 이거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정직원이니까 그건 퇴직금 제도로 그대로 가야죠.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규모가 어느 만큼 건설 규모가 크고 한 업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한 날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 공제금을 이걸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앞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돈이 있으면 이걸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250일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무시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지불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날짜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액수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좀 줘야 되겠다.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야 그만큼 또 숨겨져 있는 나의 권리를 또 되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체국이 이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제 60살이 돼야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연도 기준도 이렇게 있죠. 55년 5월 26일 이전 출생자로 퇴직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퇴직한 사람 있잖아요. 퇴직을 하고 그리고 또 질병이나 뭐 부상 같은 걸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이제 수령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만큼 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리고요. 또 이제 표 8-16으로 가보면 제휴기관 및 이용가능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체국 금융하고 제휴되어 있는 제휴기관들을 보는데 제휴기관 안에 있잖아요. 제휴기관 안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선물과 관련해서 삼성선물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요걸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이제 유사한데 제휴기관이 하나가 저렇게 늘었어요. 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 9장으로 갑니다.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실명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제 하잖아요. 그래서 실명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좌에 의한 실명확인의 원칙을 기술해 놓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요 경우에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할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진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인감증명서를 진구하는 방식인데 요렇게 기술되어 있는 걸 요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거의 어 그러니까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거를 서술하는 방식만 좀 달리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좀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별다르게 이게 내용상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밑으로 빼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게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징구서류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내려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요거는 게이치 말고 요 내용대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도 금소법 아시죠? 금소법에 관련된 내용을 쭉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시행된 시점이 누락돼 있었는데요. 시행된 시점을 또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험 문제 낼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런 걸 언급할까 봐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요. 기존 구교환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어 이제 요게 이제 금소법이 요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 제정이 되면서 2021년 3월 시행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원래 법은요. 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국회가 통과시킨게 대통령한테 가요. 그럼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있는데요.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있고 공포하면은 그러면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부칙을 통해서 이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라고 딱 달아주면 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예를 좀 해줬던 이런 대목이에요. 그런 걸 하나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10장에 기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예금자보호와 관련해서 예금보호금융상품과 그 다음에 비보호금융상품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요. 비보호금융상품에 개발신탁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토지 같은 거를 개발하는 사업에 돈을 넣어놓는 거 그거에요. 그래서 이걸 개발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발신탁은 비보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와 관련된 상품 중에서는 확정급여형 그러면은 확정급여형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DB형이겠네요. 그죠? DB형 확정기여형 DC형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DC형 DB형이 있는데 요거 이제 확정급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급여형이면 운용 자체를 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DB형이고 DC형은 DC형은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부어주면 내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DC형 확정기여형인데 여기서는 확정급여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정립금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게 좀 추가가 돼서요. 그 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낼 때 종합과세를 하는데 일부는 이제 요게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세금이 이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은 액수가 커지는데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액수가 커지면은 누진 적용이 돼가지고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해주는 것이 일종의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대상 중에 요런 게 이제 있어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요렇게 돼 있었고요. 30%라는 규정이 써 있었다가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런 것들도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깊게 들어가면 닫죠. 우리가요 학구열을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다 찾아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요. 양이 너무 이게 무한정이 돼가지고 그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야 될 건 지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이제 꼼꼼하게 다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이제 막 좀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필요한 용어는 제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너무 이렇게요. 너무 여기에 또 꼼꼼한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집착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좀 그 수위를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대목이 삭제됐다는 것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일 건데요. 이게 표 10-7에서 보면 보호대상 금융계좌의 종류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 20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207쪽으로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단원이냐 요 앞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여기가요 음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예 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205페이지 와보시면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조세 조약에 따른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거주자 보유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내려와서 금융회사의 의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종류의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예금계좌 관련된 내용에서 요게 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겁니다.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볼까요? 예금계좌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은행업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예금, 적금, 부금 등 계좌 요런게 나왔죠? 예금, 적금, 부금 등 계좌 그리고 예금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 요렇게 돼 있어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인데 여기 보니까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정립하는 유사계약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추가해 준 겁니다.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도 변경이 있었다는 것 요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책 한 권을 놓고 변경된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 쭉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요렇게 해서 한방에 여러분들이 예금상품에서 어떤 게 예금편에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를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이론 공부했던 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론의 거의 내용이 거의 거의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일부만 요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아 근데 우리가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바로 이제 우체국 금융상품이라는 단원인데요. 그 관련된 얘기를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멘